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미친 금값입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지금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금값이 폭등을 하니까 금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또 20대, 30대들에서는 금에 실제적으로 투자도 많이 합니다만 우선 강조드리고 싶어 것은 금은 일반 금융 상품과 달라서 서로 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되팔 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와 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는 이런 유동성, 황금성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금값이 왜 오르느냐. 그 원인을 봐야 앞으로 이 금값이 미쳤다는 금값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의 약세입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어떤 미국 달러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약 10% 이상 최근에 떨어졌거든요. 달러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또 미국은 제5차 경기 부양책을 곧 발표합니다. 그동안 1차에서 4차까지 미국이 푼 돈이 2조 8천억 달러인데 이번 5차에는 민주당 안을 보면 지금 3조 달러가 넘어요. 그럼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되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 가격, 원자재 가격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값이 오르는 두 번째 요인은 미중 영사관 폐쇄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 1위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달러를 팔아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금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미국 달러가 계속 하락할 것인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통화를 지금 정발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지금 부양책을 세우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국 달러를 강세 기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4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금이 미친 금값이 무작정 계속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것은 달러의 시세와 연동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76석 의회 독재, 홍남기의 고백, 아시아나, 구경화, 돌아온 외국인 미친 금값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